다음 소식입니다.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뒤 종교 집회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. 경기도의 종교 집회 금지 명령에 대해서 대다수의 도민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먼저 종교 집회를 자제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82%, 대체로 그렇다가 13%로 95%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. 종교별로는 불교와 천주교인이 98%, 개신교인은 92%, 무종교인은 95%로 종교 여부에 관계없이 종교 집회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. 또 최근 종교 집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92%가 없다고 답했습니다. 종교별 참여 경험은 개신교가 13%로 가장 높은 참여 경험을 보였고 불교 2%, 천주교는 1%로 나타났습니다.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종교 집회 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이 66%, 대체로 찬성이 22%로 88%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. 종교별 찬성률은 개신교가 73%, 천주교 92%, 불교가 96%, 무종교인은 93%로 조사됐습니다.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학원 휴원 요청에 대해서는 매우 잘했다가 65%, 대체로 잘했다가 29%로 도민의 94%가 잘했다고 응답했습니다. 특히 초중고 학부모들의 긍정적인 평가는 97%로 높게 나왔습니다. 또 외출 자제하기와 2m 안전거리 유지하기 등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해서는 97%가 실천할 생각이 있다고 답해 개인 방역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.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인스텐 리서치에 이루해 지난 9일 경기도민 만 18세 이상 1,1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적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 수준은 95%, 표본오차는 ±2.95%포인트입니다. 펠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.